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달로 지난 2004년 횡성에서 발굴된 6.25 전사자 유해 신원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가운데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. 횡성군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6.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추후 학생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.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횡성 지역에서는 유해 발굴이 10차례 진행됐고 62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. 올해 유해 발굴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지금까지 유해 3구, 유품 430여 개를 찾았습니다.